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교수님, 저에게 어떤 운동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첫 번째 운동은 로우 앤 하이 에어로프식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로우 앤 하이 운동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디필 거울세요, 교수님.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 운동은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동작은 걷기, 뛰기, 차기, 달리기 이런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어디에 그렇게 좋은가요? 유산소 운동으로서 심폐가 강화되고 지방연소가 탁월하며 바른 자세를 잡아줄 수 있고요. 남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오른바부터 마치 지금부터 하이 로우 동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치 걷고 왼발 터치 오른발 한 번 더 앞으로 왼발 터치 오른발 앞에만 더 터치하면서 박수 뒤로 한 번 더 오른쪽 템터치 앞으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앞뒤로 자연스럽게 걸어줍니다. 자 오른쪽 템터치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번 더 위로 만세 왼손 내리고 양손 위로 하나 둘 셋 한 번 더 옆으로 걷기는 오른발을 오른쪽 옆으로 내딛고 왼발을 오른쪽 팔 옆에 붙여줍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반복합니다. 오른쪽 그래파이 오른쪽 왼쪽 한 번 더 오른쪽 왼쪽으로 뒷고 왼발을 오른발 뒤로 엇가르고 다시 오른발 옆으로 뒷고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붙여줍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반복합니다. 자 V스텝 오른발 뒤로 오른발 백 V스텝 한 번 더 V자 걷기는 V자로 앞으로 오른발을 벌리고 왼발을 벌려서 걷고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오른발 백 런지 네 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네 번 더 하나 둘 밀어주세요 네 번 더 4 3 사이던지 오른발 뒤로 다리 밀기는 오른쪽 다리를 뒤로 밀면서 발바닥 전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왼쪽 다리 무릎은 약간 굽혀줍니다. 반대로 실시합니다. 사이던지 오른발 사이드 트리 마치 왼발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왼발 하나 둘 셋 한 번 더 옆으로 다리 밀기는 왼쪽 무릎을 약간 굽히고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발을 내딛으며 밀어주고 왼쪽으로 반복해 줍니다. 이번에 리업까지 연결하고 하나 둘 리업 마치 4 3 2 왼쪽 하나 둘 셋 리업 마치 한 번 더 4 3 2 1 왼발 둘 마치 4 이번 왼쪽 하나 왼발 하나 둘 셋 넷 마치 3 3 옆으로 다리 밀고 무릎 들기는 왼쪽 무릎을 약간 굽히고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내딛으며 밀고 그리고 왼쪽으로 반복합니다. 다음 동작 오른발 맘보 샷에 맘보 샷에 맘보 샷에 맘보 한 번 더 4 3 3 자 이번에는 결렬 들은 방법 맘보 샷에 3 4 자 이번에는 돌고 1 2 제자리에 마치 맘보 샷에 3 4 이번에는 돌고 1 2 제자리에 마치 2 2 3 3 5 6 7 8 9 9 10 10 11 11 12 12 1 1 2 2 3 2 2 2 2 3 1 2 3 1 2 3 제자리에서 무릎들기 첫 번째는 앞쪽으로 엇갈려서 무릎을 들고 마지막으로 뒤로 무릎을 두 번 드러놓습니다. 사이드 반대쪽 한 번 더 사이드 반대쪽 한 번 더 옆으로 차기는 오른발로 스텝하고 왼발을 옆으로 두 번 차고 다시 반대로 오른발을 두 번 차줍니다. 원, 투, 반대쪽 한 번 더 할게요 사이드 연결 앞으로 차기를 할 때는 오른발을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순서로 차고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반복하여 실시해줍니다. 한 번 더 반복 시작! 하나, 둘, 셋, 넷, 돌고, 더블, 리업, 점핑 잭, 하나, 둘, 왼발, 크로스, 리업, 킥, 왼발, 왼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돌고, 더블, 리업, 점핑 잭, 하나, 둘, 왼발, 크로스, 리업, 킥, 레그컬 동작은 오른발을 내리게 됩니다. 왼쪽 무릎을 내딛고 왼쪽 무릎을 굽혀 뒤로 발을 들어줍니다. 반대로 왼쪽 발을 내딛고 오른쪽 무릎을 굽혀 뒤로 발을 들고 다리를 뒤로 들면서 돌아줍니다. 점핑 잭을 할 때는 제자리에서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로 무릎을 굽혔다가 벌렸다가 모아주고 이때 무릎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다리를 허리 높이 정도로 앞으로 차는 하프킥을 해줍니다. 단풍으로 마친했어요. 단풍으로 마친 Vancouver 단풍으로 나왕교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결정적인 공연 단풍으로 divul stunning 단풍으로 진심한 동작을 위해 이렇게 단풍으로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드릴 보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